SK E&S는 올해 말부터 수소 유통, 저장 방식의 혁신을 이끌 액화수소를 본격 공급해 수소버스를 포함한 수소상용차 시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2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와 인천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 내 수소버스의 원활한 보급을 통해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입니다. 내년까지 누적 700대 시내버스 및 광역전세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토부도 저상버스 보조금과 연료보조금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수소버스를 적기에 생산 공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K-ENS는 수소버스의 연료가 될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부 주체로 열린 2023 인천 액화수소 포럼의 사전 행사로 체결됐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유관기관과 민간기업 담당자들이 모여 올해 본격화할 액화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방역에 전화하는 자리입니다. 방역에 전화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